이야, 이투이 종로의 아주 독특한 곳에 생기는 이투이 카페의 스파이럴 콘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공진부분도 완전히 다 잡았고요. 에이징도 됐고, 너무 잘라내. 스파이럴 혼은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귀에 전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네구탱이로 소리가 다 나오니까, 정확하게 하면 다섯구탱이로 나오는 거죠. 이야, 기분 좋네요. 이제 곧 오픈이 되는데요. 재미있는 컨셉에 이제 조명이 조금 붙겠죠. 저 앞에 스파이럴 쪽으로. 삶의 molt께 화면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금을 뿌려주기 위해 기초소금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소금을 뿌려줍니다. 소금을 뿌려줍니다. 소금을 뿌려줍니다. 소금을 뿌려줍니다. 소금은 뿌려줍니다. 오픈하는 날,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